뉴질랜드 크라이스터치에서 그레이 마우스로 가는 길인데요. 예전부터 제가 많이 이렇게 캠핑과 여행을 하면서 지났던 곳인데 사실 날씨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이 8월 25일 비가 막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옛날부터 참 많이 겪었지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 여행을 떠나겠어요.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해도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도 오토바이 여행 떠날 때도 8월에 우기에는 오토바이 여행 떠나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한 달간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냈거든요. 그래서 역시 행동이 중요합니다. 날씨는 굉장히 따뜻하고요. 지금 글쎄경에 나오듯이 눈이 쌓였죠. 여기는 뉴질랜드는 8월에 한겨울입니다. 아기하고 처음 왔는데 이렇게 좋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좋은 경치, 좋은 공기를 아기하게 이런 곳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레이 마우스 가면 눈을 이렇게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겠죠? 어디를 가나 이렇게 예쁜 곳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원래는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우주가 자꾸 좀 쉬고 싶다고 안전벨트하고 있기 싫다고 해서 지금 잠깐 호수 있는 데서 차를 멈췄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리가 저희가 오니까 다 저희들한테로 오네요. Xenope 샴플러스 샴프 idee 샴프라우 샴프라우 저희가 아서스패스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 커피숍이에요 항상 올 때마다 변함없는 자리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기 이제 모자 쓰고 가자 어떻게 이거 자꾸 모자를 모자 잡고 쓰자 다시 쓰자 1초만에 지금 모자를 벗어요 추운데 모자 쓰고 가야지 스테이브 저희는 지금 저 뒤에 보이는 폭포를 가려고 합니다 저 멀리 보이시나요 폭포가 저곳을 가려고 하는데 이 아서스패스에서 비오는 날도 좋게요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날도 가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아기와 함께 도도도 여기 이끼들 보이시나요 이 트레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사실 태아라로아를 걷는 분들은 이런 트레일을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완전 자연 자연한 곳에서 걷고요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 트레일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폭포를 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초보자들이 와도 쉽게 갈 수 있는 코스에요 태아라로아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주 예쁜 트레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정상까지 왔는데요 이곳 폭포를 보러 이곳에 오는데 사실 길이 굉장히 짧고 트레일이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기와 함께 오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 아기 뒤에서 잘 왔는데 사실 이곳은 길이 잘 닦여져 있고 너무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도 올라왔더니 좀 더웠는데 이곳에 오니까 정말 좋네요 저 앞쪽으로는 설산이 보이고 뒤로는 아주 큰 폭평아 보입니다 이런 맛에 동산하나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 남편이 아기를 얻고 등산을 했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계단이나 이렇게 할 때는 이 옆에 핸드 잡는 부분을 꼭 잡고 하이킹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뉴질랜드를 왔을 때 남섬을 여행했을 때 이 다리가 아니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산사태 라든지 그런 자연재해가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다리가 나아져 있는데 뉴질랜드 남섬을 여행하실 때 보면 항상 도로 옆에 쉬어가는 팻말 아니면 뷰포인트 이렇게 뷰포인트 이런 식으로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쉬고 있는 곳은 키아라는 새가 저희 지금 자동차 타이어를 막 쫓고 있네요 저 키아라는 새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보호하는 종이라 지금 다리에 택이 붙여져 있어요 다섯 마리가 지금 놀고 있는데 네 마리가 택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뉴질랜드는 자동차로 여행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 캠핑카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캠핑카 여행을 하면서 만들었던 비디오가 있는데 그건 치앙마이 채널에 있고요 앞으로 이제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아기와 함께 하는 채널에서 캠핑 여행을 한번 하고 싶어요 겨울이지만 따뜻한 햇살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춥지도 않고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역시 도시를 벗어나니까 항상 기분이 더 좀 업되어 지는 것 같아요 아기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서 차에 있고요 이제 이곳에서의 뷰도 봤으니까 다시 그레임하우스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키야 너 이리 나와 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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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